XSFM입니다. I, D, W, K 한국현대정치는 아직도 보스체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검찰과 언론만큼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가 당연히 해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독재자 혹은 그를 대체한 삼김이 모두 사라지자 노예제는 사라졌는데 노예근성은 버리지 못한 중간관리자처럼 언론과 검찰은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새 우두머리를 찾아 헤매다 장난감 버리듯 버리고 또 버리기를 반복했지요. 본인들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건강해지지 못한 탓을 남에게 돌리는 이들의 화법이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혐오입니다. 누구도 검언의 가학성과 피학성을 채워주지 못해 이상반응을 겪고 있다는 자기고백일 따름이지요. 그들을 따돌리고 저 멀리 앞으로 나아간 시민들을 향해 검찰과 언론이 울부짖습니다. 너무 빠르게 발전하지 마시고 제발 저희 수준에 맞게 퇴행 좀 하자고. 이번 대선의 제1아젠다 엘리트 기득권을 위한 퇴행의 함정입니다. 그것은 아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대통령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버뷰 XSFM의 여섯번째 선거방송을 시작합니다. 2단이 몰려오는 음악이죠. 사일런트 힐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삶에 쓰이는 모든 도구는 종종 유익한 만큼 위험합니다. 칼, 불, 카페인, 락스에 들어가는 차와 염소산 나트륨,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 말입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는 삶을 덜 불편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지만 오남용하면 어느샌가 삶이 정치에 들러붙어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좋게 쓰일 때는 커뮤니티를 위한 도구, 나쁘게 쓰일 땐 나 한 사람 입속만 채우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도기입니다. 정치가 삶에 쓰이느냐, 내가 정치에 쓰이느냐의 밸런스 게임에서 요즘 들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 보니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싶습니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2022년 2월 22일 향후 200년간 없을 유니버설 콩콩절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지방선거 특집방송을 두 번, 총선 특집방송을 두 번 치르고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작년 국간방송에서 저희가 성질을 냈던 그대로 언론은 지들이 공약 소개 안 하고 정책실종대선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되바라진 사춘기 꼬마 같은 행동을 반복한 지 수십 년이 된 덕분에 저희들은 계속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에 기본정보, 커리어, 경제, 산업, 금융, 노동, 보육, 교육, 복지, 의료, 문화, 인권, 주거, 부동산, 외교, 국방, 안보, 환경, SOC 농축수산업 공약을 소개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듀서 더불어 유피디입니다. 저는 모든 대선 후보의 기본정보와 경제산업, 금융, 노동, 외교, 국방, 안보 공약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호 13번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 기호 7번 노동당 이백윤 후보 기호 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데이터와 공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맞은편에 파워 농축산인을 소개합니다. 네, 끌려나왔습니다. 모든 후보의 고위직, 선출직, 커리어 정보를 제가 맡았고요. 그리고 주거와 부동산 정책, 환경 정책, 그리고 농축수산업 정책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기호 12번 진보당 김재현 후보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데이터와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총선하고 이번 대선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호 3, 4번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저스티스 에디터를 먼저 소개합니다. 네, 모든 후보의 교육, 보육, 복지, 의료 정책,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호 14번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데이터와 공약을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네, 파티 덕질인 모든 후보의 경력자료, 문화, 인권, 그리고 SOC 공약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호 11번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기호 9번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데이터와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늘의 오버업입니다. 간단한 대통령 선거만 치르면 되는 양주시에 위치한 이해가 요양원 대선 토론회가 코앞인데 집에는 맥추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바보상위에서 전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하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엔 둘을 두 개의 손길엔 셋을 요양보호사 한 분 더 영양사 한 분 더 안전과 안락함을 꿈꾸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XSFM 광고 광고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더랬죠, 10년째? XSFM에 광고를 하고 XSFM에 판매를 해보시면 어떨는지요? 어떨는지요? 선거만 되면 데이터 센트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소수지만 그들은 뭘 많이 삽니다. 소수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 네. 이 사람들에게 내 회사, 내 아이템을 소개하고 성공을 꿈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우 요즘 바람잡이가 많죠, 시내에. 파실 물건이 있다면 XSFM을 훑어보시고 내 아이템이 신선한지 체크 부탁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들을 좋아하고 함께 일해온 회사입니다. 여기가요. 그리고 대부분 아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았다면요. 스타트업 환영합니다. 그렇죠. 스타트업 컨설턴트 전문회사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아이템도 좋지만 광고가 성공하지 못할 거란 확신이 들면 주제넘게 거절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얘가 요양원 이전에 요양원 두 곳을 리젝트한 바가 있습니다. 거절 많이 했어요. XSFM의 스폰서이자 파트너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날카롭고 많은 것들을 체크할 줄 아는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XS몰에 광고하실 분들은 XSFM25 at 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십시오. 나도 두세 회사 정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요? 여기 직원도 아닌데 정규직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그래서 메일 보내보시다. 근데 아직 그 회사들 중에서는 이 광고 자리를 딴 회사가 없습니다. 싫어서 깐 게 아닙니다. 아이템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이템이 싫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은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요. 그렇죠. 저희 방송에 광고에서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아서 맞아요. 그럼 서로 민망하잖아요. 가장 오피셜하다. 그러셨죠? 사장이 엎지르고 직원이 주워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광고 문의 메일 보내시면 제가 만든 회사 소개서가 가요. 저 봤잖아요. 반대로 누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도 메일을 보내봐라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작은 업체였거든요. 근데 광고 잘못해가지고 물건을 못 맞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들어보면 맨날 품절이고 이러니까 겁나서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못 팔 정도로 팔아드리면 좋은 일이니까 어차피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개요 확인하시겠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72년 만에 돌아온 헌정사상 두 번째 3월 대선입니다. 이런 거 짚어주는데 없어요? 맞네. 사실 그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최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셜리. 이것도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진지했어요. 연말 대선으로. 헌정사상 12번째 국민 직접 선출 대통령 선거 87항쟁에 의한 민주주의 회복 이후 여덟 번째 대선입니다. 현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이 화두였을 때 예측 가능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적폐의 뿌리가 깊다면 여기에 손발 맞춰 이득을 취한 건 꼭 소수라고 볼 수만은 없을 텐데 개혁의 드라이브가 자기의 맞은편에서 걸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서울시의 여론은 보수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변화의 대상이 되면 사람은 나도 모르게 보수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번 대선을 검찰과 언론이 손잡은 선거라고 봅니다.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당은 항상 비위에 시끄러웠고 비호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언론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뽑을 사람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표현을 간판으로 얹을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87체제 이후 원내위석 1, 2위 정당후보가 모두 0선인 대선이라는 그림 역시 마찬가지의 허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수정당으로만 좁혀보면 48년 총선 서울 동대문갑에서 무투표 당선되었던 촉성회의 이승만 쿠데타보이즈 박정희와 전두환 신한국당 전국구로 입성한 후 바로 대선에 투입된 노태우와 이회창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개국 이후 절반이 넘는 숫자가 지역구 선거를 직접 뛰지 않은 채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그 여섯 번째가 이번에 출마한 겁니다. 전파력이 높으면 내 주변에도 걸리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방송은 출연자 수도 적은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 알실에 출연하신 적이 있던 분도 이번 주에 진영을 바꾸셨던데 이번 주 아니잖아요. 이번 주 초입니다. 이번 주 초입니다. 녹음 기준으로. 지식인 사회의 대회전이 눈에 띄는 대선 되겠습니다. 그분 못 뺀 지 10년 됐네요. 굳이 손절을 하잖아요. 진짜 안 친한데 어떻게 전 회사에서 소개해줬어. 딴지 좋은 회사입니다. 선거원은 성인이 치르죠. 한 발 늦은 인구통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18대 대선에 처음으로 4천만 명을 넘었던 선거인은 지난 대선에 4,239만 명으로 이번에는 4,418명 5,0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거인 확정이 지금 25일 날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수치는. 작은 원인으로는 먹을 것이 사라진 보수 언론이 처음으로 들고 나온 20대 남성 보수와 담론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좀 빠르게 늙을게 하자 글 몇 개 읽고 신난 자유한국당이 평생의 신조를 헌신착처럼 버리면서 통과에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만 18세부터 선거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 더 큰 원인은 사회활동의 중위값을 차지하는 4,50대 인구가 많았던 것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지난 대선에 소개해드린 대로 선거인 중 50대와 60대는 계속 늘고 있고 20대, 30대, 40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모든 선거는 가장 노령화된 선거인으로 치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할 실청수자는 헌이 꿰고 있을 후보자 기호 순서를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대원칙 정당이 있으면 앞번호 무소속이면 뒷번호 그래서 많은 무소속 후보들은 어차피 돈 많이 드는 선거 당 만드는 데 얼마나 든다고 당도 기역자 붙여서 만들자 해서 이번 대선은 무소속 후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원칙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이 많으면 앞 적으면 뒤 없으면 그 뒤 그리하여 후보 순서를 부르면서 출석체크를 5년 만에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네 기호 3번 이거 2주차 수업이죠?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헷갈려 게다가 이건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대선은 처음이어서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네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네 기호 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네 기호 6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없습니다. 기호 7번 노동당 이백윤 네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네 기호 9번 새로운 물결 김동연 네 기호 10번 신자윤민주연합 김경재 네 기호 11번 우리공화당 조원진 네 기호 12번 진보당 김재현 네 기호 13번 통일한국당 이경희 예 기호 14번 한류연합당 김민찬 네 선거일정 확인하시겠습니다. 대리출석 허참이 나왔어요.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노하우가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내 발음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너 같고 어떻게 들으면 나 같고 너 요즘처럼 다 전자출석부가 있는 청취자들은 뭐 하는 거야? 쟤네들 이럴 거야. 줌 출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자 선거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이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제외투표는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이를 옆집에 맡겨놓고 간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간만에 멀리 마실 나가시기도 하고 중요한 거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가족이 함께 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네. 필리핀에서 무슨 농장을 하신다는 분이 투표하려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신다고. 그런데 이제 애를 옆집에 맡겨놓고 간다고. 멋있는 거 하는데 같이 가야죠. 같이 가면 좋죠. 물론 도심에 나간 김에 지들끼리 데이트하러 가는 거라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데 요즘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네. 웬만하면 애들이랑 같이 가시고요. 네. 한국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거기 투표 기표실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아이는요? 네. 그래서 알 수도 있어요. 엄마 몇 번 찍어? 말이러면서. 아니면 잠깐 방심한 사이에 막 도장 들고 이야 이러면서 다 찍으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죠. 농축산이 캐나다에 있을 때 투표 안 했었습니까? 그때는 제외 국민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외로 대선 선거를 26살쯤 해봤어요. 하려고 한 게 민주정권 이후에 되게 많이 바뀐 것들 중에 선거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몇 번 더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사례로는 참고로 지난 1차 선관위 주최 합동토론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재방송부터 수어가 붙어나가고 그리고 지금 일부 다른 공영 채널에서 수어 방송을 다 같이 붙여서 라이브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번 대선부터 바뀐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고 있어요. 네. 일정 더 보죠. 네. 제외 투표는 2월 23일에 시작을 해서 28일에 끝나고 보통 그 지역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표가 국내로 회송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일정을 따져서 좀 이르게 끝나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외딴 곳에 있는 곳들은 그렇습니다. 네. 서머타임 적용 여부도 궁금하시다면 선관인의 대사관에 물어보시고요. 네. 남반구의 서머타임이 지금 끝난 곳들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조금 어려운 문제로는 귀국 투표도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네. 만약에 중간에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외 투표하는 곳에 투표를 하시고 오시면 가장 좋고요. 22일 전에 한국에 오셨다면 거기서 투표를 못하셨을 테니까 선관위의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3월 9일 당일에 국내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22일에서 28일 사이에 잠깐 국내에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외에는 이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들으셨을 정도로 정치에 무심하셨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올해 1월 8일에 하셨어야 하는 국외 부재자 및 제외 선거인 등록 신청은 이미 지나갔지요. 지나갔죠. 가장 돈이 드는 사업 중 하나인 책자형 공보는 이번 주 수요일에 나갔습니다. 네. 받아보셨나요? 어떤 후보는 공보가 너무 작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은 이걸 4천만 개 찍는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명함 하나만 한 것도 4천만 개면 보통 큰 업체에서 성경 찍을 때만큼 찍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최근에는 쪽지 공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후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를 바로 가늠해 볼 수 있지요. 혹은 정치의원을 얼마나 받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도요. 정치가 느리게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을 버는 일은 아닌데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선상투표는 이번에는 3월 1일에서 4일입니다. 네. 선언일을 처음 해보셨다. 그러면 항의할 수 있습니다. 3일간 한다며요. 아닙니다. 선장이 하자고 하는 그때 휙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사전투표 제도가 완벽히 안착하면서 굳어진 타이밍이 하나 있는데 선상투표 끝날 때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보통 선상투표가 금요일에 끝납니다. 사전투표가 금요일에 시작됩니다. 다음 주 금, 토, 3월 4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사전투표입니다. 네. 대선은 당연히 전국 동시선거니까 어딜 가 계시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지역구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남의 지역구에 가서 투표해도 되는 게 사전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코로나19에 현재 감염되어 계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 중이라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은 투표 당일 3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 직후에 투표를 하러 투표소로 가시면 격리 유권자 전용 투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시 1초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1시간 반만 열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도 선거는 일정이 있는데요. 그건 후보 캠프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라든가 기탁금 반환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소 뭐 이런 것들. 그건 소개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이 아셔야 할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타 오버뷰 다세한 것들은 다음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만 정리하죠. 지방선거가 석 달밖에 안 남아서 재선 소요가 없는 이번 선거. 국회의원 5명과 대통령을 뽑습니다. 서울에서 2명, 대구에서 1명, 경기도에서 1명, 충북에서 1명, 대통령 1명을 뽑습니다. 결혼 발생 사유는 내일 재보궐선거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선 가운데 후보가 가장 적었던 대선은 8대, 9대, 10대, 11대 대선으로 후보가 1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무투표 단성은 아니었네요. 12대에는 4명이 나왔지만 3명은 존재의 의의조차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대선 20번 중 5번이 1인 대선이었습니다. 그래도 선거의 형식은 갖췄다는 게. 그게 북한의 기득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호율이 장난 아니었죠. 이거 거의 김일성급 아니었나. 그렇죠. 후보가 가장 많이 나왔던 대선은 지난 19대 대선이었습니다. 15번까지 나왔는데 13번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가 사퇴하면서 완주한 후보는 13명이었습니다. 완주를 기준으로 놓으면 현재까지 역사상 가장 대선 후보가 많은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참여한 정당도 14개로 가장 많습니다. 경쟁률 14대 1, 성비는 남녀 6대 1, 50세 미만이 4명, 60세 이상이 10명 출마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은 지선, 총선 데이터 센트럴과 좀 다릅니다. 후보가 적으니 공약을 좀 더 자세히 파보는 전공법이 가능하지요. 2월 25일 오늘의 오버뷰를 시작으로 내일 2월 26일 토요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월 27일 일요일 원내정당 8명의 후보, 그 다음 원내정당 후보부터는 기호 역순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3월 1일 화요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월 2일 수요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 3월 3일 목요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월 4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지명 후보의 기본정보 경력 분야별 공약 등을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버뷰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저희는 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모든 게 기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